투표소 레벨별로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투표소 종로구만 해도 60개가 되죠.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한 겁니다. 청운동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종로 1가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종로 2가 1투표소, 2투표소 동일하게 뭡니까? 그 투표소를 찾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2%를 강남, 강북 제외하고 모든 곳 종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있으면 강남구나 다 추적해보면 됐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간단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투표소별로 몇 퍼센트를 조작한다. 부산시에는 투표소별로 몇 퍼센트를 조작한다. 대구시는 투표소별로 몇 퍼센트를 조작한다.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지방승을 훔친 겁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이 아마 서버의 얻은 곳간에 보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